DB규명투자의 김현겸 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시황을 더 상세하게 해주신다고요? 네, 뭐 오늘 어제부터 시장이 좀 도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강세 그리고 그렇지만 장 끝난 이후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 이후에 넷플릭스가 하락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고요. 또 백악관의 추가 무향책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엇갈리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0%, 코스닥은 0.33%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시작은 강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한 이틀 전만 해도 계속 전강 후 약, 계속 은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7거래일 연속 은봉이 나왔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양봉이 출현을 했었죠. 오늘도 역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것은 장 시작보다는 종가가 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좀 변하는 모습이 이틀 연속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요. 어제 이제 물론 장 마감 후에 뉴스가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대주주 요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모신문에서 보도를 하고 그러자마자 한 시간 정도 있다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에 이렇게 일면에 보니까 강행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아 오늘 또 많이 빠지겠네 이런 생각 했는데 잘 버티더라고요. 왜 그런 영향을 안 받습니까? 일단은 수급이 제일 문제겠죠. 왜냐하면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들이 매일 1천억 원, 2천억 원 넘게 매일같이 매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매도량이 어제부터 줄었어요. 어제부터 줄었고 줄으니까 바로 시장에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관 수급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움직임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 계속해서 최근에 내수주가 강세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대외적인 여건, 미국의 대선 플러스 불확실한 추가 부양책 이슈 그리고 코로나19의 유럽은 이미 거의 제2차 팬덤이 같이 확산이 되고 있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수출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한방은 원달러 환율이겠죠. 환율이 오늘 1130원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작년 3월 이후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오늘 또 떨어졌나 봐요. 오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130원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내려오면 어느 정도 완충을 할 수 있겠지만 거의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급격한 원달러의 강세는 수출주에게는 어쨌든 부정적인 환경이다라는 거고 거꾸로 이제 내수 쪽에서는 또 긍정적인 수입을 많이 하는 쪽에서는 반대의 개념이겠죠. 그러면서 또 실적 시즌이 왔고 사실 내수 관련 주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금융주들. 금융주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는데 또 주가는 못 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맞아 떨어지면서 최근에 내수주 강세가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고 있고 오늘도 역시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명 키맞추기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동안 많이 벌어졌던 그 부분에서 이제 키맞추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적인 변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격차가 지금 줄이고 있다는 뉴스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요건이겠죠. 아예 바이든으로 거의 확실해졌다면. 양 후보 그냥 누구든 그냥 원사이드하게 이겨버리면 그건 불확실성이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원래 박빙으로 간다고 했어요. 원사이드하게는 양당 체제 안에서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원사이드하게 질 수가 있을까요? 누가 이기든 간에 박빙일 거다. 어쨌든. 네.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 보양안이 빨리 합의를 못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한 해 단편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박빙이라는 그런 상황에 요약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그래서 이런 분위기 최근에 일주일 동안 이런 내수주가 강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까 크게 세 가지의 제가 이유를 들었잖아요. 대외적인 데서 코로나19의 확산 그리고 미국 대선 추가 보양안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이 세 가지의 영향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다시 예전처럼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금 이 세 가지의 요건이 좀 사그라들거나 아니면 이제 잠잠해지거나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거나 그리고 또 미국 대선 어차피 2주 남았으니까요. 2주 지나면 어쨌든 이것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가 보양안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엮여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코로나19만 코로나19만 이 부분은 이제 아직 확산 한 번 되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좋은 얘기는 이제 모더나에서 12월에 빠르면 12월 달에 이제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또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플로우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예를 들어 모더나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나머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 회사들의 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확산 그런 이슈도 좀 묻힐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뉴스들이 하나씩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 긍정적인 요소를 적어놓으신 다음에 하나씩 뉴스플로우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그걸 없애거나 아니면 플러스 알파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고 이제 오늘 마감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나왔죠. 그렇게 이제 실적이 이제 드디어 업종 대표주부터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또 우리가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0.53% 상승해서 마감을 했어요. 2370.86포인트 코스닥은 830.67포인트 0.73%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계속 언더퍼폼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역시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오늘 이제 17시 30분 현재 61억 매수였고요. 기관이 1,129억 원 매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만 1,293원 매도를 했는데요. 지금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에서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특히 기관이 많이 사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의 주체는 금융투자죠. 차익거래 매수라고 봐야죠. 차익 매수. 이제 배당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보통 작년에도 이맘쯤에 금융투자들이 차익거래로 매수가 들어왔고 이게 이제 새해로 넘어가면서 1월 달에는 거의 한 달 내내 파는 그런 행태들이 이제 작년 겨울 올해 초에 나타났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차익 매수가 들어오면 시장을 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업종 대표주가 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플러스가 나는 지수 바스켓에 들어가 있는 상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사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고요. 906억 원, 네이버, 삼성 SDI, 셀트리온, 한국전력, LG전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요. 매도는요? 반대로 매도는 오늘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제일 많이 팔았는데 이제 어제 장 시작 전에 이제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외국인 시각에서는 뭐 그 뉴스플로우를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어제부터 이제 근데 뭐 사실은 그 뉴스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좀 오르긴 올랐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물론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이 들으면 섭섭하시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생하다가 좀 오르고 있었죠. 네. 그리고 이게 이 SK하이닉스의 지금 대표이사께서 전직이 이제 인텔 출신이잖아요. 인텔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이번 인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한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운 건 맞잖아요. 랜드 부분이 아무래도 뭐 지금 4위나 5위권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인텔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점유율 20%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이제는 2위권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하이닉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이 뉴스 플로우로 차익 실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 다만 이제 인수 가격에 대한 논란은 좀 있더군요. 좀 비싼 거 아니냐. 네. 뭐 10조 원 내외에서 이제 산 거잖아요. 환율 감안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8조 원을 내년까지 이제 지불을 하고 2025년에 나머지를 지불한다. 그게 이제 다렌 공장 펩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다렌 펩은 2025년까지 이제 인텔이 계속 좀 끌고 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제 쌩뚱맞게 2021년에서 2025년에 왜 돈을 주냐 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충분히 내부 자금 그리고 차익금으로 해서 하이닉스는 뭐 제저 재무 부담이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뭐 1년에 20억씩 20조 이상씩 벌었던 회사니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가격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이 판 게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예요. 그리고 카카오 신한지주 현대 오비스 기아차 포스코 현대차 순으로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그 특징은 없네요.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팔고 또 뭐 여기는 네이버 사고 카카오 팔고 뭐 이런 거니까. 그 안에서 뭐 롱숏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뭐 특별한 건 아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기관 매수는 어때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하나 솔루션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278억 원 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올랐더라고요. 거의 10% 가까이 상승했죠. 네.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건 기관들이 오늘 매수 1위를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NC소프트, SK하이닉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순으로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눈에 띄는 거는 기관들이 지금 은행주를 담는다는 거예요. 네. 오늘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배당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한국전력, 두산, 밥캣, 한국금융지주 순으로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반대로 이제 기관 매도는 삼성전자,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셀트리온, LG전자, SK이노베이션, LG화학. 보시면 다 수출주 위주예요. 매도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723억 원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11억 원 매수를 했지만 중요한 건 기관이 매수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1,000억 원, 2,000억 원씩 계속 팔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오랜만에 기관이 매수로 돌아섰다는 부분, 이 부분이 코스닥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약 961억 원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외국인 매수 종목 보시면 휴젤,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3인방은 헬스케어 관련 주고요. 동성화인텍, HLB, 골프존, 실리콘 웍스, THK 순서대로 매수를 했고요. 반대로 매도는 오늘 제넥신, 엔지캠 생명과학, 수젠텍, KMW, 펄어비스, 에이스테크. 오늘 통신장비 주식을 외국인이 매도를 했어요. 반대로 기관 매수는 셀트리온에스케어, HLB, 레고캠 바이오, 골프존, KMW, 알테오젠. 오히려 KMW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5G 관련돼서는 어제는 SK 쪽에서 보고서가 나왔고 오늘은 장 마감이 내일 나올 것 같은데요. 또 하나, 금융투자에서 통신보고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홍식이요? 김홍식이요? 김홍식 장모? 또 보고서가 나오면서 KMW와 이너와이어리스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 매도 종목을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 메디톡스, BH, 실리콘 웍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YMC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특별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은 좀 줄죠? 네, 반등이 나오지만 아쉬운 건 거래대금인데요. 거래대금이 좀 동반되면서 반등이 나오면 더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래대금이 코스피는 9.6조 원으로 어제보다 약 2조 원 줄었고요. 코스탁도 8.5조 원으로 어제보다 1.5조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양 시장 모두 10조 원을 못 넘겼어요. 굉장히 거래대금이 많을 때는 30조 원 중반까지도 합쳐서 갔었는데 이제는 20조 원도 채 되지 않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시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좀 많이 일명 물리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반등이 나오면 지금 팔 수 없고 지켜보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좀 되는데요. 일단 장이 한번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이 선두로 치고 나오는지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걸 바꿔서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반등 쪽이라고 하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소외되는 쪽이라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등 때 어떤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지 그 외에 무슨 뉴스 플로우나 재료에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그냥 간략하게 좀 볼까요? 네. 오늘 이제 3분기 실적 그리고 배당 기대감에 금융주가 오늘 상승을 했고요. 특히 증권주가 오늘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한국 금융지주가 5.56%, 키움증권이 5.4%, 대신증권이 3.2%, 하나금융지주가 3.29%, 삼성카드가 2.39% 상승을 했고요. 또 이제 정부 내수 활성화, 지금 계속 뉴스 플로우로 내수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외식, 관광, 숙박, 쿠폰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정부의 정책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유통주나 항공주, 여행주들이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NS쇼핑이 오늘 7.83%, 노랑풍선이 2.93%, 대한항공이 2.69%, 신세계 2.5% 등 이렇게 지금 유통과 여행사 그리고 대표 항공사 주식들이 최근에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이런 내수 경기 활성화 이 부분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친환경 재생,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오늘은 태양광과 수소 관련 종목들이 반증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화솔루션이 오늘 9.95%, 거의 10% 상승을 했고요. 계속 상승폭을 키우다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어떻게 보면 히어로죠. 그런데 한국가스공사 주주분들은 진짜 오랜만에 따뜻하시겠어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에 30%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아닌데 원래. 재료주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이후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정부의 중장기적인 수소정책에 따라서 한국가스공사가 수혜를 볼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K가스 역시 5.8% 상승했고요. OCI, 미코, 효성첨단소재, 두산, 퓨얼셀 순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시진핑 조기 방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최근에 계속 시진핑 방안 관련된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오늘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가 오늘 강한 모습이었고요. 이치함불, 애경산업, 제로투세븐, 신세계인터내셔널 등등이 4에서 5%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그거 할 모양이던데. 네, 지금 스가 총리가 거의 한다는 듯이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 이거는 수혜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일본 불매 관련주와 수산 관련주 이런 부분들이 또 방사능 오염수 관련된 이슈로 오늘 신성통상의 7%, 모나미가 5% 가까이 4조 5양, 4조 10푸드 등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 타서 방류한다지만 그거 찝찝한데. 그렇죠. 부산에서는 몰래 몰래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20일까지 수출 실적이 나왔습니까? 네, 이제 10일 단위로 관세청에서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제 20일까지, 오늘 21일이니까요. 20일까지 수출 실적이 나왔고요. 이달 1일부터 20일 통강 기준 잠정 수출액은 252억불.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 전년 대비 5.8% 감소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업일수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조업일수가 올해는 12일로 작년보다 1.5일이 좀 적었어요. 그러면 플러스 났겠는데? 네, 맞습니다. 1일 평균은? 맞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수출액은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5.9% 상승을 했습니다. 수출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제일 잘 된 섹터가 반도체예요. 12.1%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고요. 정밀기계 1.9%, 컴퓨터 10.5%가 상승을 했고 반대로 승용차는 7.6% 감소, 무선통신기계 1.7%, 제일 아쉬운 부분이 바로 석유 제품이 있죠. 이건 뭐 가격이 빠졌으니까. 네, 석유 제품이 42.1% 하락을 했고요. 나라별로는 중국과 미국은 소폭 감소, 일본이 계속적으로 감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7% 감소고요. 반면에 늘어난 데는 베트남은 사실 우리가 수출을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 하청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0.7% 상승, EU, 유럽이 13.8% 증가, 캐나다가 38.8%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이 눈에 뜨네요. 13.8%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빡빡하게 써오셔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오늘 장에 관한 한 역시 컨셉이 딱 잡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